아 이거 밀릴 것 같으면 그냥 그거 들게요 이걸로 들고 밀릴 것 같으면 아이씨 장전 기다리면 안 되는데 자꾸 장전 기다리게 되네 아 45명이요 45명 그래 뭔가 현실 직시하게 해준 것 같아가지고 뭔가 좀 씁쓸하다 아 공룡이나 잡은걸 아 공룡 아니구나 얘 힐 얘 장전하다가 쏘면은 어디까지 장전이 되는지 모르겠네 지금 쟤 방금 내 앞에서 도리도리 했지 지금 이 뒤졌다 어 잘하네 어 어치 내가 오기가 생겨서 이 판을 이겨야겠다 내 앞에서 티백잉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그냥 이곳 리로딩하고 쏠 아 리로딩 중에 쏠 바에 그냥 리로딩 샷을 하겠다 어 우와 대박 당신과 기윤이라고 레알 진짜? 기윤이라고 진짜 레알? 아 아 이게 장전 중에는 그거 백곰샷 하기가 힘들다 좀 늦게 나가니까 하기가 힘들다 너, 나 기윤이가 지금 저격하고 있다는 거잖아 개무서운데? 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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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쉿 점점 벌어지는 피지컬 차이 오 쉿 너무 잘하고? 오 이 암막 나네 안전하게 3대3도 27벌 해야 샷건잡이 주냐? 원래 22벌이었는데 이번에 21 아오 22벌이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